아랍 에미리트 두바이 정부가 한 번에 바다에 빠진 사람 4, 5명을 구할 수 있는 로봇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 길이 125cm, 무게 11kg인 이 로봇은 인명 구조 요원이 헤엄치는 것보다 12배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어려운 파도와 조류도 극복할 수 있다고 두바이 정부가 설명했습니다. 두바이 정부는 해상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이 로봇과 함께 제트스키, 모터보트를 운용할 방침입니다.